야, 이 역시 새벽엔 야식으로 소세지지 사장님 이거 얼마에요? 어, 이거 800원입니다 카드 되죠? 아이, 무슨 800원짜리를 카드로 계산하세요 내 마음이 잘 좋아요 아이, 진짜 오! 카드 잃어버렸다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예? 이거 어떡하실 거냐고요? 이렇게?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진짜 죄송합니다 아, 이 새벽에 이게 무슨 일이래? 분실 신고부터 해야겠다 음 예, 예, 제가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아, 참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코리아 카드입니다 네, 지금 제가 카드를 잃어버렸거든요 저희 카드 산하 2016년 고객 만족도 1위 아 서비스 품질 1위 브랜드 가치 1위겠지 2위를 수상하겠습니다 뭐? 2위를 얘기 왜 하는 거야? 아, 여보세요 제가 카드를 잃어버렸다고요 누르는 ARS는 1번 아 말로 하는 ARS는 2번 몸으로 하는 ARS는 3번 몸으로 하는 거 뭐야? 누르는 ARS는 1번 여보세요 제가 카드를 잃어버렸다고요 결제 대금 안내는 1번 아 환급 서비스는 2번 상담원 연결은 어, 상담원 연결은? 몇 번일까요? 뭐? 아니, 상담원 연결은 0번, 0번 상담원 연결합니다 어, 여보세요 제가 지금 카드를 잃어버렸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뭐? 무슨 3명의 통화량이 많아?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카드를 잃어버렸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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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객님 저희가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개인정보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네 본인 인증 절차가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아 본인 확인 후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안정빈입니다 안정빈씨요 네네 본인증 ARS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물음에 답하세요 이번 역은? 어느 역일까요? 뭐? 아니 이거 내가 알 수가 있나? 3 2 1 서울요? 인증에 실패하여 초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유 진짜 그게 아니고 지금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희 카드 산하 2016년 고객만족도 1위 서비스톤질 1위 브랜드가치 정답입니다 뭘 정답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카드를 잃어버렸다고요 누르는 ARS는 1번 그래 누르는 ARS는 1번 아유 통화하기 더럽게 됩는데 여보세요 결제대금 안내는 1번 아 그래 상담원 0번 0번 상담원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지금 제가 카드 잃어버렸거든요 진짜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뭐 카드 잃어버렸다고 몇 번의 얘기하니 아 통화량이 많다고 몇 번의 얘기에요 뭐라고?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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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카드를 잃어버렸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안타깝죠 예예예 고객님 저희가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개인정보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말이 까다로워졌죠 예예예 본인 확인 후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예예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안정빈이요 안정빈씨요 본인인증 ARS 연결해 드릴게요 예예 잘 부탁드려요 잘 해볼게요 물음에 답하세요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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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동네일까요 뭐 3, 2, 1 광주? 정답입니다 오! 오, 대개 웬일이래? 경기도 광주문 1번 뭐? 전라도 광주문 2번 또 있어! 1번 경기도 광주 인증에 실패하여 초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이고! 통화하기 왜 이렇게 어려워?